음... 너 피부 왜이래... 헉! 씨X 깜짝이야! 와니코코 곰표 밀가루! 어머 이 기집애! 피부가 왜 그러니? 어휴... 아무리 발라도 소용도 없고 넌 어쩜 그렇게 뽀얀 거니? 어머 너 밀가루 몰라? 밀가루? 응! 자 여기? 잠깐! 어어? 보자! 왜 그래서... 저게 뭔데? 하얗게? 하얗게! 존나 하얗게! 미베이베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3중 기능성 화장품 밀가루 쿠션 아니 이렇게 뽀얘질 수가? 어머머 너 이 기집애 어디 의원 갔다 왔니? 어머 갖고 싶어 갖고 싶어 이야 소프트 하얘진이 정말 좋구나! 인기 자매품 밀가루 선크림 밀가루 핸드크림도 있어요 헉! 핸드크림도 겁나 귀여워 명다의 화장품 스완이코코 공폐밀가루 콜라보레이션 좋고 싶은데 힐링하실 거에요 고마워